도깨비가 볼때 까지 꿈속에서 나를 찾는 날 그야말로 도깨비가 충청도 아줌마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도깨비가 약 1km,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우는 사람 두꺼운 인생들이 여행의 여행을 만나러 갑니다 공동주의 구간입니다 자부시구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고향 낮춤 동동주 술 타령에 밤이 있을구나 밤이 있을구나 그는 처음에 있는 곳에서 나가 싶습니다 동동주군 동동주 явor Maßnahmen 동동주의 industrie 아이고 날이 좋아지는구나 오늘 나오기 잘했네 망양가 풀러주는 고향 아줌마 동동주 술 타령에 밤이 짧구나 밤이 짧구나 저기 옛날에 넘어가는 길 같은데 음성에서 가는 길 여기는 서충주 서충주 빠지는 길 넓게 돼 있습니다 서충주 충주가 넓기도 넓네 한참을 왔는데 충주 옛날에 중원 중원 서충주 IC 곧 조금 둘러가면 원주가 있는데 원주는 북원 충주는 중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전라도에 있는게 남원인가 남원 남원은 저 이몽룡 변사도 나오는 전라도에 있는게 남원인가 남원 상주가 남원인가 남원 충주가 중원 원주가 북원 옛날에도 꽤 유명했던 동네네 백킬로미터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맛재막 석양 국회이채 아이고 저쪽 온 하늘이 그냥 구르딘딘 아이고 나오기 잘했네 안나왔으면 이거 뭐 날씨도 좋은데 말이지 안나오고 이야 인간이 말이야 하 근데 병택이 76km밖에 안남았네 음성 음성 자 요새 돼지전염병 때문에 음성 양성 이렇게 뭐 말이 많은데 우리 주의하고 조심해 가지고 돼지전염병이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 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 아 저쪽에는 하늘이 가을이라 가을 바람 가을이라 가을 바람 솔솔 부르니 아이고 도깨비가 어떻게 하다보니깐 청주까지 지농하게 됐습니다 청주 2차로 1차로 1차로 암지르기 금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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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왔다갔다 금왕이라고 금왕 여기가 그러면 충청북도 금성이네 금성 금성 영성 이야 저쪽은 하늘이 다 났네 빨리 안가 또 계속 이 이리 미술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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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분 야 이거 날씨가 좋네 그럼 무왕 안성맞춤 31km 무왕 이쪽으로 오니깐 하늘이 쫙 끼었습니다 여러분 오창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되겠네 11시 37분 아이고 날씨가 좋아지는구나 그럼 무왕 이렇게 우리나라가 넓단 말이야 하늘 좀 봐봐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하늘이 앞서가는 사랑같이 넓단 말이야 야생동물 주량이 빈번한 곳입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아하 아하 빈소리를 사들만 사들만 놀이 아 이거 여기 또 여러 동네들이 이렇게 불편한 것 같나 아 약 1km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 아 강원도 태백에도 이렇게 벌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 잠시 후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거를 보고 뒤를 보고 대도로 안 봐주네 보이는건 모두 모두 산뿐이네 태백은 상골도시 금왕 꽃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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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꽃동네 빛이 좋으니 산업단지가 들었을 수밖에 너희나 입지 봐봐 입지 여기가 엄청 바닥에 맘이 죽게 이제 나야 날짐 발신을 물에 둘이 이